완주군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23일 완주군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그리고 대자인병원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개 병원은 향후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조치와 상담, 신체적 정신적 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입니다.